네 안녕하세요 마린블루입니다.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오일 성분인데요. 얼굴이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뜨는 경향이 있는데 오일하고 비비크림을 같이 발라주면 이렇게 포사지하고 광이 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용한 오일은 W랩의 내추럴 100% 퓨어 페이스 오일을 발라보았어요. 생기있는 피부로 연출되지 않나요? 여러분도 생기있는 피부를 오일로 가꾸어 보세요. 아톰이도 좋아한답니다.